윤창아 서영아 시유야 서준아 시야야 윤서야 오늘이 음력으로 10월 보름달인데 할아버지가 애로운 말을 잘 모르겠는데 뉴스에 보니까 평생에 한번 볼지 못 볼지 모르는 그런 달이란다 달이 진짜 아름답겠더네 너희도 이거 유튜브로 보내줄게 봐가지고 잘 감상해래 이 달이 그래 평생에 한번 이런 달이 뜰똥말똥하는 달이란다 멋있지 그래 앞으로 공부 잘하고 사촌간에 잘 지내고 알겠지